마사지 마사지 아침마다 퉁퉁 붓는 얼굴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붓기를 쫙 빼주는 레전드 붓기 빼는 마사지 시작해볼게요 뿅! 아침이라 졸린 표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막 일어나서 눈도 잘 안떠지는데요? 그래도 출근은 해야겠죠? 바로 마사지 시작해볼게요 아침에 스킨케어 해주시는 것처럼 세럼이나 크림을 잘 발라주세요 저는 마사지할 때 중간중간 뿌려서 사용하는 미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소에서 산 쿨링스틱 3,000원에 인생 마사지 하실 수 있으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냉동실에 넣어뒀던 쿨링스틱으로 얼굴을 둥글게 둥글게 전체적으로 마사지해줍니다 특히 턱선을 따라서 스틱의 경계 부분을 활용해 자극을 주시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귀쪽으로 노폐물과 붓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깥방향을 향해 마사지해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위아래 부분을 지압하듯이 문질러줍니다 볼쪽도 한번 마사지해주고 다시 해주고 귀 아래 해주고 반복해줄게요 이마 마사지도 해줄 건데요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저는 보통 한 20번 정도 골고루 해주는 편이에요 전 아침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눈이 떠지면서 시원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눈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쿨링스틱을 댄 상태에서 360도로 요리조리 돌려가며 마사지를 해줄게요 눈 붓기 빼주는데 이거만 한 게 없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이제 눈 아래부터 옆 관자놀이까지 도장을 찍듯 바깥방향을 향해 천천히 마사지해주는데요 이번 붓기 빼는 마사지의 핵심은 바로 이 도장찍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집문서 도장을 찍듯이 꾹꾹 눌러가면서 마사지해주는 게 포인트 얼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볼과 턱라인까지 도장처럼 꾹꾹 찍어주세요 특히 바깥방향으로 밀어내듯이 마사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좀 피부가 건조해졌다 싶으면 스킨케어 제품을 추가해서 촉촉하게 마사지를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턱라인을 따라서 가장 신경써서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에요 지금 왼쪽만 마사지를 해줬는데요 한쪽과 하지 않은 쪽에 붓기 차이 보이시나요? 와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하네 왼쪽이 제 진짜 얼굴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얼굴을 둥글게 둥글게 풀어주세요 확실히 마사지를 하지 않은 쪽은 붓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손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 풀어졌다 싶으면 귀 아래를 역시 흔들듯이 마사지해주고 다시 볼 쪽 마사지를 반복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시점에서 제 오른쪽 눈이 짝짝이처럼 더 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 마사지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쿨링 스틱 경계를 활용해 지압해주시고 다음은 눈 주변을 도장 찍듯 마사지해줍니다 왼쪽보다 오른쪽 눈을 거의 1.5배는 더 많이 해주는데 이제야 눈을 좀 더 제대로 뜰 수 있게 됐죠? 이제 볼과 턱라인에 도장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꾹꾹 찍어내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듯 마사지해줄게요 근육도 같이 풀어지기 때문에 표정도 한결 자연스럽죠? 붓기를 좀 더 잘 빼고 싶다 하시면 목 마사지를 추가해주세요 스틱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시원하게 마사지해주는데요 흉쇄 유돌근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스틱으로 하기 힘든 승모근과 어깨 뒷부분은 손으로 잡고 20번 정도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5분만에 완성하는 붓기 소멸 마사지!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쿨링 스틱을 사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제품으로 꼭 따라해보세요 피부 열감까지 내려주니까 붓기, 쿨링, 화잘못까지 일타쌍피, 아니 산피라는 거 오늘도 마사지하고 더 건강하게 예뻐지세요 그럼 안녕